예상의 점점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숫자 야구 하실 때 저희는 점심 야구 야구 하시는 거잖아요? 탁강정, 원스트라이크 고쌈, 원투스트라이크 근데 형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11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다섯 명 밖에 안 나왔어요 여섯 명 나왔어. 에이시 구족하네요. 탈락자 나온 멤버들. 아 내가 첫 번째로 탈락한 이유가 있었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메인들만 남으신 것 같은데. 정말 리얼 브레인들만 남았다 볼 수 있어요. 메인브레인들만 좀 남으신 것 같은데 각자도 가고 짧게 한 번씩 안 들어볼 수 없죠. 디에잇 남은 게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자 원우 씨. 도겸 디노 목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겸 씨 목까지 잘한다고? 고마워요. 저희 권 교수님. 권 교수님.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구찌. 멋있어 멋있어. 마지막 팀전이고요. 오목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했던 1대1로 두는 오목이 아니라 1대 1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기존의 오목은 다르죠. 기존의 오목은 4개의 돌을 먼저 두면 무조건 이기는 수지만 이 게임은 4개의 돌을 넣어도 막히고 막히는 거죠. 헐 대박! 오목하면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세븐틴의 이세돌. 아이고 참,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우왕우왕 그거 하자고. 저희는 세븐틴의 이세돌이고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공을 일단 우선 가운데를 막아야죠. 따라놓읍시다. 빠져나가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네. 일단은 가볍게 서로 줄을 쭉쭉 세우고 있어요. 와 이게 웃기다. 서로 다 갈라져서 줄을 세워. 정말 치열하게 오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목이다 보니까 이제 두목 님이 생각나네요. 두목! 그래 그래 그래. 모두 주목! 우리 모두 화목! 초반에 절대 안 끝날 것 같아. 이거 꽤 오래 걸려. 빨리빨리 갑시다. 저희 차례인가요? 우리 차례야? 둘 다 막힌다. 막힌다니까. 두 팀이 막힐 수 있어요. 막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4가.. 이게 4개를 만들어도 그래서 안 이긴다는 거야.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피가 튀기는 경기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튀겼네요.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치열하고 한번 부를까요? 치열하고 베이베 치열하고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진짜 오목이다 보니까 다 5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3팀이서 하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3팀이니까 15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많은데 봤어? 아 다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입자가 뭐 안 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겠다. 의도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걸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3명.. 3팀이랑 어디야? 이게 어디야? 3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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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팀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정말 이 조용한 상태에서 정말 이 신경전 몇 개를 봐야 돼?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여기 다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쪽 따로 방송하는 것 같고 확실하게 5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찬스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바로 다른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3팀에서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길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요. 저 검은색도 4개를 만들어버리면 어쨌든 한 번 웃기거든? 사실 이제 오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논씨가 평상시에도 오목을 굉장히 잘 두기 때문에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버논씨를 상대할 그 적수가 있을까라는 제가 유일한 적수였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준씨가 아예 리액션캠을 다 막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심리전이지. 얘네가 굳이 우리를 막아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를 안 막으면 우리가 지니까 어. 이걸 막아 이걸 막아 차라리 이미 났어 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네 이거. 우리 막아줄 수가. 너무 어려워. 이거지. 와 게임이 너무 어려워. 야 뭘까요? 나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날 거 같은데 안 끝나네. 끝날 거 같은데 안 끝나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친밀한 계산. 친밀합니다. 그쵸.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이 하죠. 네 치열이 하죠. 친밀한 그들이 펼치는 침이란. 침이라고 치열한 치지란. 이게 왜 나오죠? 네 개 나를 할까? 정말 치열하고 치열한 뜻. 그쵸 막 막으면 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고. 야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둘.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일단 지금 네 개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굴 이기게 할지. 누굴 이기게 할지. 정하세요. 야 괘씸하지도 않아? 계속 너네한테 막으라 그랬어. 야 근데 그러게. 야 잠만. 같이 막아야지. 너네한테 계속 막으라 그랬어. 지금 어딨지? 이거지 지금. 흰색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얘네를 막아야 된다고. 너희가 이기찜을 선택하는 거야. 다시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 너를 닮은 날씨가. 너무 춥졌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는. 와 이거 못하겠어.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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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괘씸하지 않아? 너희한테 계속 막으라고 그랬어. 맞어. 끝났다. 굿. 굿굿. 있겠습니다. 성키. 2. 역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거 해볼게 될지 몰랐어. 재임이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한번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unuz.. 정말. 저희도 이 게임은 방송으로 볼게요. 굳이 팀이 또 이기게 되는데요. 우리 또 탈락자 두 명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가위바위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권수규 팀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조슈아는 묵을 많이 내거든요. 조슈아는 묵을 많이 내요. 자 우리는 두 사이 돌리겠습니다. 제가 조슈아랑 방을 많이 써본 결과 조슈아는 묵을 많이 냅니다. 1. 오케이 저 들어갈게요. 민규, 원우 탈락하셔서 지금 총 4명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끝인 줄 알았으나!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의 브레인을 제대로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폐! 자! 부! 활! 전! 화! 빰! 우리의 반격을 믿다. 내가 진짜 브레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를 안 쓰려고 일부러 탈락을 했지. B. R. A. I. N. 폐자 부활 전... 아니야. 폐자 예정자들. 폐자 예정자요? 저희는 폐자도 아니고 타락타도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부활해서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할 수 있는 멤버는 딱 세 명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숫자를 이제 버논이가 이렇게 공개해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숫자도 있고 수식도 있고 수식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 PD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수식으로 만들어서 숫자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오! 그렇구나! 자 지금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데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안 잡고 있네요? 이거 굳이... 자 그러면...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거 때리면서 보면 기억력 잘 된대. 자 렛츠고! 알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땡. 다 까먹었는데요? 야 이거 어렵다. 정답은? 70? 이거 기회 한 번밖에 없나요? 정답! 3, 6, 7. 어떻게 맞췄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나도 있어 정답. 곱하기인데? 절대 안 나와. 6? 6? 안 나와. 70이 안 나와. 70이잖아 실패해. 도겸! 13, 15, 11. 13, 15, 12. 전혀... 안 할래. 13, 5, 15. 땡! 땡! 진호, 진호! 7, 7, 2, 13. 7, 2, 땡! 호시! 호시! 13, 6! 13, 6. 12. 13, 6, 12. 13에다가 뭘 곱하려고? 네 땡! 오케이. 1700. 승관이 형. 저 모르겠습니다. 디노! 안 먹었습니다. 13, 9, 7. 13, 9, 7. 이게 뭐 맞출 것 같아? 지금 다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열어보고 뭐가 어딨는지를 더 기억을 해야 돼. 아 그래. 불고로 좀 열어보자. 다들 13만 하고 있는데 13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10, 6. 12. 10. 그다음에 6은 곱하기. 5? 12는? 아! 민규! 잠깐만 정답이 70이었나? 민규. 10, 6, 3, 14, 13. 우와. 5개 아니야? 오 돼. 10. 그다음에 곱하기 3번. 3, 9, 10. 10. 15, 6, 4. 15 곱하기 6, 6, 4. 5 나라둑딱. 아! 아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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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아니 5가 나오면 안 되잖아. 끝낼게 끝낼게. 10, 6, 4, 14, 13. 10, 6, 6, 4. 10 곱하기 4. 오케이 30. 그다음에 14, 13. 14, 13. 14, 13. 빼기요? 14. 그러면 100 빼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아니지. 왜왜왜왜왜. 마이너스지. 곱하기가 먼저잖아. 부르는 순서대로. 내가 어떻게 불렀는데. 100부터 부르는 거 아니야? 10, 6, 4, 14, 13. 자, 함께. 13, 14, 16. 아니야. 13, 14, 14. 맞아, 맞아, 맞아. 10, 10. 자, 6. 90입니다. 곱하기, 90 곱하기. 맞아, 끝났어. 자, 아깝다. 순서. 우리 팀이 하면 왔어. 근데 다음엔 개인이에요. 2명? 2명 남았다, 2명. 12, 7, 8. 일단 아무거나 불러야 돼. 12. 7. 민규. 승관. 승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민규. 7, 14, 12. 14, 12. 14, 12. 14, 12. 12, 아 끝났네. 나이스 나이스. 민규. 마지막 프린. 엄마가 어렸을 때 수술 후 수학 열심히 했어. 12. 부활의 남자 권호 씨. 6. 1. 9. 곱하기. 4. 6. 12. 4. 6. 6. 12. 12. 14. 13. 마이너스네. 12, 9. 3. 12. 9. 땡.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아, 됐다. 디노. 12, 12. 12. 12. 아, 오케이. 12. 12. 10. 땡. 어? 알겠어. 아, 할 수 있는데. 22죠. 16, 17. 답이 뭐라고? 16, 17. 아, 헷갈려. 16, 10, 7. 그렇게 나눠서 해줘. 16. 땡. 나누기다. 나누기 먼저 하면 안 돼? 0에다 나누면 되잖아. 11, 8, 15. 야, 우리 더하기를 왜 못 찾는데. 10, 11, 2, 1.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돼. 1. 5? 10, 11, 2, 1, 5. 2 나오면 된다. 10, 11, 2, 1, 4. 아, 2가 뭐지? 2가 어디 있지? 10, 11, 2. 설마 2야, 저거? 4. 4, 4. 2야? 아! 2야? 아! 2 있어? 2가 없지 않았어? 2 없었나? 재밌다, 근데 이거. 10, 11, 2, 1. 7. 7, 땡. 10, 12, 2, 1, 14. 10, 11, 2, 1. 있었던 것 같아. 1번이 뭐야? 2가 없을 수도 있어. 22가? 원하는 숫자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 진짜 바본가 봐. 13, 16, 7. 네. 1, 5. 13, 16, 7. 오케이. 2, 1, 곱하기. 10, 4. 곱하기 11이었으면 돼. 1을 만들었네. 10, 11 있잖아, 11 있잖아. 1 만들었네, 혹시 야. 어떻게, 형 방금 뭐였어? 마지막 11이면 되는 거지. 10이 어딨냐? 다시 5초만 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내일 끝날 것 같아요. 네. 5초, 5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 2, 3, 4, 5. 우와. 나 바보나 봐. 전혀 모르겠어. 3, 6, 4. 3, 6, 4. 10. 13. 3, 6, 4. 10. 땡. 야, 이거 봤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아니, 이거 봤으면 될 텐데, 이제. 4, 12, 15. 오케이. 4, 11. 15. 3 더하기 15. 아니, 나 지금. 10, 6, 3. 16, 4. 10. 이게 자기가 열었던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해도. 3, 9, 10.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돼. 16. 나누기. 4, 5, 5. 이렇게 다 놓은 거야, 지금. 됐는데. 저게 덧셋만 찾으면 돼. 10. 너무 어렵게 나오고 있어. 10. 11. 3. 뭐하냐. 7, 4. 바닥에 쓰면. 좋아. 좋아. 하나 더하기 더하기. 7, 4. 10. 11. 3. 19. 그다음에 7이라고 하셨죠. 아, 7이 아니야. 땡. 50. 아, 다 힘든데. 22죠? 3. 5. 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3. 1. 4. 1. 2. 10. 6. 4. 14. 3. 10. 6. 4. 4. 4. 14. 5. 3. 땡. 왜왜왜왜왜. 21이야. 21 아니에요? 22야. 나 지금까지 21로 했어. 이게 좀 알 때 됐잖아. 10. 11. 3. 15. 4. 10. 10. 11. 3. 19. 15. 10. 11. 11. 3. 마지막 3초 공개 안 돼? 3초 공개. 5. 4. 11. 5. 4. 10. 11. 3. 5. 땡. 2경. 2경. 3초 공개 안 돼? 이거 바로 이름 부른다. 3점 갈게요.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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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1. 3점. 2경. 시작. 2경. 3점. 4! 10! 됐다! 11! 3! 더 하고! 4! 19에다가 4! 21! 정답! 나 겨우 했다. 고생했어. 한 명 더! 한 명 더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자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딱 공개하고 빠르게 딱딱딱 하는 게 재밌지?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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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무슨 게임이야? 근데 열어놓고도 힘들 수도 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141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3! 2! 1! 고! 90! 50! 100! 5! 아! 14! 곱하기! 10! 더하기 1! 14 곱하기 10 더하기 1! 141! 권순영! 아 권순영! 100 빼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50 빼기 9! 여기 양심에 실리지? 어이 이 사람아! 네 그것도 141 맞아요. 100 더하기 50 빼기 9! 우와아아아아아악! 결국에 빅픽쳐가 성공을 했네.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성공한 거니까. 여기까지 다 계획대로 된 거잖아요. 아 저 이미 머리를 일부러 안 쓴 거죠.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사실 다 기억하지만. 바닥에 막 쓰고 막 난리 나던데. 그래서 머리 안 쓰고 손 쓴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단합니다. 과연 세븐틴에서. 네. 네. 네 생남은. 네. 누가 될지. 마지막 게임. 네. OX 퀴즈입니다. 네. Who is the 생남? 치열한 접전과 경쟁 끝에 살아남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샤씨 평소에 OX 퀴즈 잘 하시나요? 아 그냥 눈치를 잘 보면 될 거 같아요.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눈치로 만나면. 눈치를. 눈치로 살아남겠습니다. 눈치도 한 방문이 될 수 있겠지만 OX 퀴즈가 난이도가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결승 무대니까요. 그렇죠. 진정한 브레인이 여기서 갈릴 거 같습니다. 진정한 브레인이 누군지. 네. 세븐틴의 최고의 브레인은 누군지. 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준영이 앉아있는 쪽이 O. 디노 씨가 앉아있는 곳이 X. X. 오프닝 이후로 말 처음 한 거 같은데. 네. 중간중간에 디노 씨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유혹하시면 돼요. X가 아니어도 뭐. 아 당연히 X죠. 아 알겠습니다. 유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문제. 세븐틴. 데뷔 2015년 5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1,672일 전이다. 맞으면.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맞으면 O. 여기서 타인 X. 야 저거 승부사 승부사. 4. 나도 모르겠어. 2. 야 왜 보인다 이게. 1. 형 혼자 이기는 거는. 왜냐면. 왜냐면 며칠 전에 쿱스 형이 1,400일이라고. 아. 그것은 캐럿인데. 그건 캐럿데이에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정답이 며칠이라고요 정확히? 1,672일 전이다. 형 이거 정말 리얼 찍는 거네 그냥. 제가 여기로 넘어왔던 이유는 이제 여기에 명호 형 혼자 있었는데 명호 형이 혼자 이기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넘어온 거예요. 나는 아예 몰라 나는. 이거 50대 50대.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 아 계산을 못 하겠어. 못 해. 아 이게 뭐야. 뭐예요. 1. 끝났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넘어오셨습니다. 민규 씨의 말로 굉장히 혼란을 주었는데요. 호주 씨의 OX 퀴즈 잘 하신다고 잡아주셨는데 확신하시나요? 네네네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세븐틴 데뷔 2015년 5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1,672일 전이다. 정답은. X입니다. 1,672일 전이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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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일 전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672일 전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호시, 버논, 또 CG가 타락됐습니다. 우리 데뷔한 지 벌써 1,671일 넘었어? 잘하면 우승자 될 수 있겠다. 언제 오면. 두 번째 문제도 세븐틴 관련 문제입니다. 세븐틴 모든 멤버 슈생 연도의 합은? 합이라고? 헐? 헐? 이걸 어떻게 계산해. 2만 5,955이다. 맞으므로 틀리면 X. 잠깐만 2만 5,955이다. 이거는 정말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춰? 이걸 어떻게 떼냐고. 2,5,955. 한 사람이랑 2000이라고 생각해봐. 아. 972년생이면 마이너스 3이야.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도겸 씨. 5,4,3,2,1. 땡. 조용은 도망가도 되게 하네. 도겸 씨. 도겸 씨 5인가요? 정답은 5입니다. 나는 5야. 어. 겉바 눈치로 가는 거야, 이거는. 오. 봤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꽤 많이 남았는데 벌써 3명. 우와, 대박.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브레인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브레인의 꿈. 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차라리 계산할 수 있는 거면 할만 하겠다. 찍는 건 진짜 무섭다. 그냥 찍는 거야. 문제 나가겠습니다. 거미는. 거미요?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틀림 X. 여기서 이기면 쟤 우승이야. 빨리 넘어가. 아, 왜 거미가 동물로 알고 곤충 아닌 것 같지? 거미는. 동물이다. 정답은. 갈까? O입니다. 아, 곤충 아니지? 야, 그럼 내생남 갑자기 너댄 거야? 나 내생남이지 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시면 골든벨로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맞춰야 돼? 남은 문제가 너무 많대요. 날개로 날 수 있는 호유류는 박쥐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케이, 골든벨 포기하고 내생남 하면 안 돼요? 내생남 인정 확실이 되셨습니다. 민규 형, 형의 감을 믿어. 5, 4, 3, 2, 5. 정답. 세븐틴에서 가장 메인 브레인으로 내생남이 있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저는 뭐 처음부터 제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분이 좋네요. 저는 탑3안에 둔 것만으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쓰리였군요. 와 멋있다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무시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말 무시해도 돼요가 아니에요 무시할 수도 돼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무시무시한데 네 좋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재밌는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게임을 통해서 세븐틴의 브레인을 뽑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탈락을 했던, 누가 1등을 했던 간에 우리 세븐틴은 또 앞으로 세븐틴으로서 열심히 멋있는 활동 보여드릴 거라는 점 맞습니다 어쨌거나 선택하면 오늘 내생남 김민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뇌가 섹시한 남자 내생남 민규씨는 섹시댄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알아요 내일 왜 그래?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YOU SEVEN TEEN 투하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YOU SEVEN TEEN 다음에 또 만나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뭐죠? 너무 춥죠? 우리 눈빛 이제 알잖아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 감사합니다 경기전!